슬러신네, 슬러신네, 슬러신네. 아이고. 나갈게요. 네, 잠깐. 이거 어느 형 자세 나오는데요, 자세? 이거 어느 형 자세 나오는데요, 자세? 자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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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오, 엄청 빨라. 한 번 내릴게요. 이게 타러 왔네. 나도 껴주지. 형하고 스킬 타러 왔네. 갑자기 그 스킬 타러 왔어. 네가 나랑 가고 싶다 했다며.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. 왜, 왜 하필 나였어? renina branchçu. 이거 진짜 남녀가 하는 대사잖아요. 오빠,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였어? 오, 멋있다. 말이 없는데? 아니요, 아니요. 아 진짜 이번 연도에 너무 따뜻해져서. 뭐 했어, 올해? 겨울에? 겨울에 캠핑 다니고, 그랬어. 그냥 진짜 너는 온리 캠핑인구나. 리프트 타고 가면서 하는 대화에 또 맛이 있거든요. 진솔한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해요. 좋더라구요. 조한이 너 진심으로. 왠지 끝날 때쯤에 둘이 이렇게 대할 것 같은데. 어땠어, 오늘? 어땠어, 오늘? 난 좋았어. 난 좋았는데 넌 어땠어? 그리고 마지막에 나 계속 연락해줄게, 연락해줄게. 뭐야. 목이 높으네? 야, 높다. 막상 보니까. 잘 타네. 잘 타네. 잘 타네. 드디어 보나? 우리 키아바사님이. 초등학생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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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등학생.